랭킹전 달려보도록 할게요 연스카트로도 올 리터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자 여기 부터 모아주시고 하나 두개 좋아요 아 부터 차는게 좀 부족하네 자 채워주시고 여기서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좋아요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나이스 이게 부터 차는게 굉장히 느려가지고 핑크보다 한 두배는 안차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도 안차 그래도 올 리터는 가능할 것 같네요 보니까 보니까 지금 AI는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비들을 악살해도 될지 걱정이 되네요 제가 뭐 뭐 유저를 접게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 이렇게 학살해버리면은 조금씩 부딪혀주는 거예요 예 부딪혀주는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학살해도 될라나 리터 매너 아 올 리터 시켜야죠 그래도 올 리터 시키는게 컨텐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양악이죠 양악 리터를 시켜도 1점밖에 차이가 안나요 아 그래도 리터 매너는 해줘야되나 이거 아 저기 전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 리터 매너는 해줘야되나 이거 아 일단은 그냥 첫판은 올 리터 시키도록 할게요 아 제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라기 공룡 결투장인데 이 맵같은 경우는 제가 올 리터 시킬 수 있다고 어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맵은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난이 이 맵 외운 걸로 아마도 양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오 막자를 해 두렵구만 아 저 친구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저 보라색 친구 자 두번 긁어주고 자 긁어주고 자 저 친구는 사람이죠 따라오는 것 같다 우리 다 시켜야 되는데 와 이거 영화 대 쓰레기인데 진짜로 나이스 채워주시고 부스 하나 소중히 하게 됩니다 소중히 자 여기서 이렇게 슛 아 올리터 안되나 이거 자 여기서 슛 2등이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자 연스카트로 잘 해보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데 2등? 뭔데 저거 이걸 따라온다고? 이야 대단한 친구구만 확실히 연스카트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지만 이렇게 1등을 달성해주네요 나이스 자 이렇게 1등 달성했구요 연습카트로 이겼습니다 커플미디어 어 2배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드가 되니까 이런 맵들도 나오는데 자 2배만 가보도록 할게요 뭐 전부 다 사람인 것 같죠 보니까 자 2배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좀 정상적인 맵이 나왔는데 아 드디어 정상적인 맵이 나왔네요 아 이런 맵들 좀 하고 싶었는데 아 다행이에요 모아주면서 자 모아주고 순복 2번 부터 채워준 다음에 나이스 아 이런 맵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쭉 골드 되니까 좀 난이도 있는 맵들 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순복 2번 써주고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상태는 8명 전부 다 사람이구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부터 2번 치워주시고 부터 1번 치워주시고 여기 치워주시고 하나 둘 여기서도 쳐주시고 좋습니다 부터 여기서도 부터 하나 둘 하나 둘 두개나 항상 유지해줘야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나이스 우리팀 우리팀 가능할거 같은데 이거 순복 1 둘 하나 순복 2번 여기서부터 쓰면 안돼요 좋습니다 이게 차가 쓰레기여가지고 좀 그럽니다 여기서도 한번 살짝 편어주고 하나 둘 두개 채워주시고 좋습니다 저기는 이제 저기 돌고 있죠 역시 골드 구간은 연스카트로도 충분히 리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써주시고 투드립으로 부터 채워주신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둘 하나 둘 써주시고 이제 끝이기 때문에 써주셔도 됩니다 나이스 이렇게 하면은 올리타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구간 올리타 성공했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다 사람입니다 전부다 사람 AI일 수가 없죠 그러면 다음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월드 리오 다운힐이라는 맵이 걸렸습니다 자 이맥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빨리 끝내기 때문에 자 빨리 끝내고 올리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맥배에서는 올리타 시키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자 이거 좀 막아준 다음에 여기서 부스 하나 채워주시고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카의 힘을 채워주시고 부스터 부스터 아이고 실수 부스터 부스터 차는게 너무 느리다 이거 하나 못치웠어 망했다 여기 부스터 아 또 채워주시고 좋습니다 어 아 묶어놨다 아 까비 이거 올리타 시켜야 되는데 아 올리타 가능? 올리타 가능? 올리타 가능할까요 과연 일단 보니까 전부 다 사람 같고요 일단 제발 아나 아 안돼 아 떨어졌어 과연 올리타 되나요 이거? 올리타 가능? 나이스 제발 아 이렇게 올리타 성공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계정으로 연습하트를 타고 올리타 시키기 한번 해봤는데요 한 올리타가 몇 번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 다 쉬운 맵이기 때문에 올리타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재밌게 보여줘서 감사합니다